1번이 아니고 전경대회 2번 강타 5명, 여사 5명 거기 그냥 세우시면 돼요. 전화번호 거기서 해주시고 2명 모두 맞춘다고 얘기할게요. 자 우리 조기팀도 강타 5명, 여사 5명 이들어가겠습니다. 시작! 지금은 우리 인해계 된 강타 2번 응답. 강타 5명 못อยwerk 자, 정영길 입장하겠습니다. 정영길 입장! 입주로 오시고요. 네. 자, 입주로 꼭 남자들, 연자들 쏘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남자들, 연자들. 남자 한 줄, 연자들. 남자 한 줄, 연자 한 줄. 자, 애벅이 되겠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다섯. 자, 이번 경기 가장 한 단어 겪습니다. 우리 앞에 있는 남성분, 여성분이 한 초가 돼서 대형 바톤을 양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 바톤에 아래에서 위로, 감싸. 다시 아래에서 위로, 아래에서 위로, 이렇게 잡아주시고 만약에 손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바톤에 제가 뺏어서 처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혼나기를 불면 대형 바톤을 들고 저 바단점을 돌아서 뒤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자, 만약에 처음 보고 싶은 분들이 이 바톤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. 그러면 이대로 출발하는 타침이 있죠? 그렇기 때문에 타치지 않게 앞에 분들이 안 맞는 걸 확인하고 함께 이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전격 팀으로도 파이크iK! 둘, 셋, 네네 미니 님, 파이크아! 둘, 셋, 네네 네, 이 로아 시아들은 초선 스택 속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. 배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준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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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손을 못 치게 되면 그 바톤은 매성정에서 처음으로 hare 갑니다. 네, 나오지 마시고요. 뒤로 들어가세요. 그리고 그리고 안돼요. 양성 한 분, 여성 한 분이 아닙니다. 안됩니다. 자 그리고 같은 분 치면 안되고요. 앞에 분들 가칠들한테 주의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게요. 자 준비해주시고, 준비! 야, 전격해! 여기! 이렇게 되면 아무 슬구가 없어요. 빨리 달려도 아무 슬구가 없습니다. 우리가 한 번 반드시 돼야 돼요. 한 번 반드시! 유럽이 한 척을 못 치면 제가 뱉어서 처음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. 다시! 다시 가세요. 다시! 한 번 더 다시! 그렇지! 야, 좋아요! 놓치면 안돼, 놓치면 안돼! 놓치면 안돼! 자 이렇게 되면 놓치면 다시 갑니다. 놓치면 안돼! 한 번 놓치면 안돼! 한 번 놓치면 하시고! 한 번 놓치면 안돼! 한 번! 양손으로! 양손으로! 한 번 놓치면 안돼! 한 번 놓치면 안돼! 이렇게 해서 지금 바톤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어... 여기도 많이 이동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팀 여기는 한 팀 근데 들어온 거는 어쨌든 미래팀이 조금 더 발랐고 규칙은 정경팀! 미래팀 둘 다 어경기 때문에 미래팀 세! 자 우리 승리한 미래팀은 이동하셔서 선물 받으시면 돼요. 우리 미래팀 열 분 네, 이동하셔서 선물 받으시면 돼요.